1기 신도시 가운데 3번은 낮은 평단가로 접근하기 쉽다는 장점이 두드러지는 곳입니다. 구축단지 20평대를 3억원에서 4억원에 매수할 수 있습니다. 현재 3번 신도시 내에서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인 단지는 한라주공 4단지 1차, 가야주공 5단지 1차, 매화주공 14단지, 3번주공 11단지입니다. 이 중 가장 추진속도가 빠른 곳은 한라주공 4단지 1차입니다. 올해 초 1기 신도시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했는데요. 재건축 사전동이율은 현재 61%로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길 건너편에 위치한 가야주공 5단지 1차는 재건축 예비안전진단을 위한 현장조사 표본세대를 모집 중입니다. 한라주공 4단지 1차보다 대지 지분이 2.3평 정도 적고 시세는 평영대별로 한라주공 4단지 1차보다 8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 낮습니다. 1호선과 4호선의 환승역인 금정역 주변에 속하는 매화주공 14단지와 3번주공 11단지는 GTXC 호재로 주목받는 단지입니다. 3번 신도시는 금정역과 3번역을 중심으로 생활권이 나뉘는데요. 금정역 역세권 주변으로는 현재 3번 1동 1지구, 금정역 역세권, 3번 1동 2지구 3곳이 재개발 사업으로 지정됐으며 신탁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뉴스톰마토 홍연입니다. 1호선과 5단 being